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 시어터. 인생의 한 번은 찾아야 할 공연 명소, 뮤지컬 극장의 아이콘. 샤롯데 시어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들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샤롯데 시어터가 현장 티켓 판매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오픈되는 1층 매표소에서 당일 공연의 취소서들 포함한 잔여석을 현장 판매하고 있는데요. 공연 직장 티켓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도전해보세요. 샤롯데 시어터 홈페이지에서 예매한 회원이라면 1층 로비에 위치한 무인 발권기를 통해 티켓을 손쉽고 빠르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티켓 창구의 긴 줄에서 기다리지 마세요. 이번 지킬앤하이드 공연에는 전용 포토 티켓이 준비되었는데요. 매 회차 그날 공연하는 지킬의 이미지가 인쇄된 이번 포토 티켓은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이미지를 단독 사용해 소장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포토 티켓 전용 티켓 봉투까지 놓치지 마세요. 잠깐! 샤롯데 시어터에서 오페라 글라스를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배우들의 작은 표정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샤롯데 시어터 홈페이지에서 오페라 글라스 사전 예약을 통해 편리하게 대여하세요. 자 그럼 샤롯데 패키지 구매 시 이용 가능한 VIP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1층에서 바로 올라올 경우 엘리베이터를 통해 한 번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VIP룸엔 공연이 시작되기 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파, 긴 대기줄이 없는 전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이 VIP룸을 이용할 수 있는 샤롯데 패키지에는 공연 티켓 2장을 비롯해 엔젤리너스 베이커리 2인 세트, 프로그램북 한권 증정, 또는 오페라 글라스 2개 대여권으로 구성된 부가 서비스, 그리고 패키지 한정판 M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샤롯데 패키지 MD는 일반 판매처에서 별도로 구매할 수 없는 특별한 상품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이번 지킬앤하이드 샤롯데 패키지의 한정판 MD는 에코백입니다. 공연 로고와 대표 넘버 문구 등이 인쇄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잡은 투톤 에코백,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샤롯데 시어토는 매 공연 테마에 맞춘 극장 전용 MD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공연 테마에 맞추어 매번 달라지는 샤롯데 배지를 모을 수도 있으니 공연의 감동과 극장의 추억까지 기억하고 싶다면 샤롯데 MD를 눈여겨보세요. 한정수량이니 소장용으로도 좋겠죠? 자 그럼 지금 샤롯데 시어토에서 열리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선과 악으로 분리되는 두 인격의 대립을 통해 인간의 이중성과 양면성을 심도있게 다룬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와 샤롯데 시어토의 인연은 2010년 5번째 시즌부터 시작되어 2018년 8연과 앵콜 시즌 그리고 이번 9연까지 쭉 이어져오면서 샤롯데 시어토는 명실상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지킬앤하이드를 공연한 극장이 됐죠. 지킬과 하이드를 넘나드는 배우의 연기가 관람 포인트인 가운데 국내 대극장 중 무대와 객석 간 간격이 23미터로 가장 가까운 샤롯데 시어토는 그런 배우의 연기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최적화된 극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켓팅으로 치열한 샤롯데 시어토에서 쉽게 예매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본 티켓 오픈보다 하루 전에 먼저 열리는 샤롯데 선예매 서비스입니다. 회원 전용 예매처이기 때문에 예매 전 회원 가입은 필수이며 여유롭게 선예매 오픈 하루 전 가입을 추천합니다. 또한 티켓팅 시 좌석을 선점해도 8분 이내로 결제하지 않으면 해당 좌석이 취소되니 꼭 시간 내에 결제해주세요. 샤롯데 시어토 티켓 플러스 친구를 등록해놓으면 매선 오픈 전마다 메시지 알림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혹시 어느 좌석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시라고요? 티켓팅 전에 구역별로 객석 시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객석 내부 각 구역에서 무대를 바라본 시야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석촌 호수를 품은 잠실에 위치한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 시어토. 극장에 오시기 전 준비한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샤롯데 시어토에서 즐거운 관람되세요.